아 선배 아직이야? 위너스 그룹 찬익 기념 행사에 가야지 가야지 선배 열어봐 뭔데? 오늘 같은 날에는 좀 화려한 넥타이 어울릴 것 같아서 특별 서비스로 내가 직접 매줄게 괜찮아 나 그냥 이거 매고 가면 돼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선배한테 너무 화려한 것 같기도 하다 다른 걸로 바꿔 올게 그나저나 선배 나한테 진비 갚으려면 술도 열심히 사야 하고 밥도 열심히 사야 하잖아 영화도 보고 저기 아연아 지난번 일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너한테 엄청난 실수를 한 건 맞아 엄청난 실수라고? 물론 선배로서 밥을 사주고 영화를 같이 보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남자 여자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선배 나한테 너무한다 우리가 대놓고 사귀자 그런 약속한 건 아니지만 난 암묵적으로 우리 잘해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? 미안하다